지금 상태로, 지금 나의 몸 상태로 볼 때는 언니는 심상치가 안 하다. 심상치가 안 하다. 버티고 버티고 사시고 있어요. 버티는 거. 지금 그냥 어거지로 버티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버틴다는 느낌이 강하게, 아주 강하게 들어요. 강하게 들고 오지 마세요. 몰라, 누가 딱 들어서 하는 말들. 꽃같이 예쁜 나이였는데 벌써 50이 넘었네. 이렇게 누가 말씀을 주신다. 부모님 계십니까? 다. 어느 분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세상에 나 홀로 떨어진 것 같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언니는 나 혼자 떨어지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게 아니라 혼자 해야 돼. 혼자 해야 되는 걸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놈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욕심도 많으신데. 체력에서도 지금은 안 따라주고. 주변 상황도 마찬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에서도 뭔가 자꾸 막힘이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내가 도대체 운이 진짜로 너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가 지금 막혀있다 하거든요. 막혀는 있어요. 막혀는 있어. 근데 사람이 항상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계속 힘든 건 아니야. 계속 힘들었던 건 또 아니야. 내가 숨쉬고 살 때도 있었어요. 숨쉬고 살 때도. 근데 한 해 한 해 가면서 사실은 50이 딱 넘고부터는 스스로 멘탈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는 힘이라고 하잖아요. 버티는 게 이제 조금 힘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긍긍이 되고. 40대 때, 30대, 40대 때는 내가 충분히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안 된다 하거든요. 그게 힘들대요. 인간에도 참 복이 없으시다. 없기는. 근데 참 착하다. 참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점수를 좀 매겨주거나 아니면 운을 좀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이 상하네요. 조상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조상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조상의 기운을 많이 타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타시는 분이고. 조상에서도 일러주시는 게 또 있으신 분이고. 아이고 아파라. 엄마도 라 하신지 얼마 되셨어? 제가 30대 중반쯤에. 아버지는? 아버님은 20대 초중반쯤에. 초중반쯤에. 언니 형제가 어떻게 돼요? 남동생. 남동생 하나 있어요. 여기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좀 꽤 되셨잖아요. 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가 자꾸 차고 들어. 엄마 아버지의 기운이 많이 느껴진다고. 많이 느껴져요. 아이고 아파라. 언니가 힘이 드니까 더 그런 느낌이 오는 걸 수도 있고. 언니가 힘이 드니까 아이고 내 새끼하고 더 찾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이신지 알겠죠?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쨌든 도와주고 싶은데 안 되시는 거고. 한도 많으시고 원도 많으신 기운도 사실은 많이 느껴지고. 조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엄마 아빠가 아파. 아프다는 건 사실은 지금 돌아가신 망자들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는 가실 때 느낌이거든. 기운이거든. 근데 내가 너무 아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말고. 손하고 발이 아작이 나는 것 같아요. 손하고 발이 아작이 나는 거 부사지는 것 같다고. 그 정도로 아프다고. 엄마 아빠 어떻게 돌아가신 건데. 아빠는 교통사고. 그러니까 아작이 나는 것 같아. 다 부사지는 느낌 있잖아요. 버스랑 부딪혀서 교통사고고. 너무 아파. 엄마는 바로 돌아가신 건 아닌데. 병원에 있다가 결국 돌아가셨고. 엄마는 당뇨가 있었는데. 어쨌든 당뇨증으로. 합병증으로. 뇌출혈. 뇌출혈이죠. 그러면 지금 몸으로 드는 반응은 아버지인가 보다. 박살이 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아파. 아작이 난다는 말이 다 부사지는 것 같아요. 손, 발, 다리 이런 데가 부사지는 것 같거든요. 너무 아프다. 그런데 그만큼 이렇게 신호가 오는 거는. 딸한테 전해줄 얘기도 많은 거고. 아버지의 한이 좀 많이 맞으신 거예요. 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객사시니까. 맞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소상의 기운이라든지 부모님 기운이나 다른 기운들도 좀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느끼는 편이라. 하는 일에 있어서도 지금 무슨 고비가 있고. 사실은 뭐 가정생활도 안 되셨잖아요. 나는 잘 살고 싶었으나. 내 마음과는 다르게 무언가가 그랬고. 언니가 잘못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언니가 잘못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언니가 잘못해서 헤어진 것도 아닌데 당한 느낌이야. 당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혼 당하신 거잖아. 그런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자꾸 얘기 나오거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나한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정말 재수없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기운이라고도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신호라고 하면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여기는 사실은 전부로 다니실 때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린애처럼 내리시는 분은 분명히 또 있다 하거든요. 그리고 조상님들이. 돌아가신 분은 다 조상님이잖아요. 누가 됐든 조상님들. 조상님들이 편히 가신 분이 별로 없어요. 편히 가신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이 많이 내리거든요. 그런데 한이 내리는데 자꾸 신호가 오는 거지. 자손들이 누구 하나 그렇게 풀어주시는 분이 없으니 신호를 주는데 이 신호를 줘도 무언가 다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면 내 가정까지 파토가 나게끔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도 언니는 멘탈은 그래도 좀 강했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에이 하고 그냥 이래 이래 왔는데 지금은 조금 버티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오니까. 사실 우리처럼 이런 말 잘 안 믿어. 언니가. 제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상 없는 사람 없지만 어디 가면 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상에 관련된 얘기나 이런 건 진짜 그런 게 있어서 나한테 그런 기운이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믿기 싫고. 믿기 싫고. 사실 사람이 좋은 소리만 듣고 싶거든. 사람은. 무당은 아니신데 굴곡이 너무 많은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종교인들이 종교인이나 아니면 무당들이 보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너무 힘듭니다. 그냥 롤러코스터 탄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삶이 너무너무 기복이 심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데 그중에 언니도 약간 그러한 기운이 있는 사람 같은 거야.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사람? 아니. 그럼 어떤. 무당은 아닌데 이런 기운들을 참 많이 타시는 분이라고. 많이 타시는 분이라고. 많이 타는 분인데. 그런데 이런 분들 보면은 좀 다른 쪽으로도 종교를 좀 가지면 참 좋거든요. 의지를 하고 나를 좀 내리고 수양을 하고 이런 분들 이렇게 가시면 조금 나아지실 수 있는데. 또 그런 여건도 되지를 않아. 그런 여건도. 그러니까 그냥 그냥 살다가 열심히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가 안 되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잤거든요. 올해는 2024년도에 언니가 사기수가 있어요. 사기수가 있어서 금전으로. 예를 들면 사기수라면 표현이 뭐 돈이 이제 나가는 거지요. 나가는 건데. 보이스피싱이 될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 당한 거 있어요? 보이스피싱은 없어요. 피싱도 될 수가 있고. 사기. 누군가 투자를 했는데 이 돈이 뭐 뻥하고 갔다든지. 비슷한. 돈이 흘러야 돼. 올해는. 그래서 지금. 대출해가지고 남은 돈은 뭐 그거 없지만 일단 집도 날아가지 않을까. 집 날아갔어? 갈 것 같은 느낌. 갈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은 이제 뭐 원래 같으면 카드를 뭘 하든 뭘 하든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걸 알 건데. 사람이 멘탈이 딱 꺼져버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남자지? 남자라기보다는 무슨 다른 일 쪽에서 뭐 이렇게 체인점을 하자 하면서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고 또 다른 일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꼬여가지고. 근데 그쪽에서 처음에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여자랑 남자. 부부죠. 그리고 그 나머지 다음에는 또 뭐 책하고 관련된 거 애랑 관련된 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전부 좀 뭐래도 이용당했지. 근데 그게 결국 다 돈이랑 관련된 거에요. 전부 돈이. 올해는 2024년도에 사기수가 들어와 있고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집 날아가게 생긴 건 좀 심각하다. 그치요? 그까짓. 그 겨우 막았는데 또 한 군데서 지금 뭐 압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날라갈까. 근데 혼자 있으면 상관이 없어. 애 때문에? 혼자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애 몇 살이에요? 1학년 8살. 미치겠다. 근데 이게 무언가 일거워가 되기 전에 언니도 신호가 있었대. 이런 느낌이 왔대. 그까 뭐래야 되노. 사람이 나쁘게 되려고 하니까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딱 진짜 뭐래야 되노. 어 느낌이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좀 일찍 와야 되는데. 끝나고 그냥 어? 뭐지? 완전 사람이 바보가 된 거지. 그리고 방법도 그 상황에서도 방법이 있는데. 약간 돌려서라도 조금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그때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래서 인증을 완전 받아야 될 거지. 근데 애도 말을 안 들어. 응? 애도 말을 안 들어. 어쩔 때는 그냥 아빠한테 보냈어야 되는 걸 괜히 데리고 왔나 이 생각도 들고. 내가 괜히. 솔직히 그 집안이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근데 원래 결혼하려고도 안 했는데 끝까지 울고 불고 매달려서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끝까지 안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매달려서 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안도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이미 임신도 했고. 이혼을 당했다는 건 무슨 표현이지? 아까 전에 얘기를 할 때 이혼을 당했다든지. 당했다기보다는 이게 당했다고 할 수는 있죠. 결혼하자마자 이혼하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맞은 이유가 그거예요. 오빠 저 드라마 보면서 오빠 우리 저렇게 살자고 했지 오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아니 뭐 나쁜 말도 아니고 저렇게 살자고 했잖아. 내가 언제라더니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솔직히 그때 도망갔어야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하도 불고해서 혼인신고하고 좀 있으니까 또 임신한 거예요. 그때도 하도 맞고 이러니까 그냥 애기 지우자고. 그러니까 언니 지금 봐봐라. 언니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죠. 그 부모님이 지금 안 오시겠나. 아빠가 이래 들지. 딸내미 때문에 미친다니까 진짜. 이 마음이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신호가 막 오니까. 근데 이혼하자는 이유도 그거예요. 아 난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왜? 결혼하니까 생활비 들어가고 애 때문에 돈도 가고 이 돈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기는 멘붕인 거야. 나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목매당 건 자긴데. 만큼. 아이고 말이야 아이고 말이야. 그냥 몇 번을 하자는 걸 하자고 해도 자기가 뒷꽃무늬 빼다가 나중에 나도 이제 안 되겠다. 못했지. 진짜 힘드셨겠다. 별거 하자 뭐 하자. 아니 나 그냥 당신도 이상 못 맞춰준다고. 나도 이제 나도 어떻게 못하겠다고. 근데 애한테만 잘했어도 버텼을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는데. 원래 애 던지고 저 때릴 때 나중에 볼게요. 손자국이 있더라고요. 뭘 어떻게 했는지 그때가 100일 조금 지났을 때 그때 그냥 안고 경찰서 갔어야 되는데 워낙 맞았을 때 그 충격을 하니까 잘못하다가 애기까지 어떻게 하다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울고 물고 그게 몇 년이 된 거야. 그러다 나중에 버텼지. 아 내가 하는 얘기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무언가가 정말 안 풀어져 나가고 할 때는 그마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로 조상과 연결을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조상에서 자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언니네가 언니네도 마찬가지고 지금 언니가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애 아빠 쪽으로도 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와주려고 위에서 엄마 아빠가 됐든 불가 됐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도와주려고 하셔도 힘이 없으셔서 지금 안 되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리고 집안 자체에 도박 기운이 많이 들어. 저희 집안에? 도박 기운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도박 기운이 든다는 건 내가 도박을 하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 도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금전이 있다가도 하루아침이 날아가고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도박 기운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런데 그런 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다리 너무 아프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오거든요. 나는 저는 진짜 표시나 표적 받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언니가 정말 사면 초가해 지금. 지금 사면 초가야 사면 초가라 이렇게 되기 전까지 언니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막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가 내 눈앞에 가려져서 몰랐던 거? 안 보였어. 몰랐던 거? 다 터지고 다 끝나고 나니까 왜 그때 그거 몰랐지? 남의 인생은 다 길도 열어주고 설명 다 있으면 다 도와주면서 내 거에서는 아무것도. 집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 상황이 원래는 그 사람 때문에 집도 희한한 대로 의사를 가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어떤 창고 같은 걸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그 창고도 지금 그다음에 그 창고하고 다른 거 해서 원래 해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를 장만하려다가 계속 꼬여가지고 억지로 하나를 장만한 게 있어. 그래서 얘를 일로 들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애 때문에 이쪽 창고도 어떻게 하다가 돈도 제대로 못 내고 그런데 이 집도 지금 제 못 간 사이에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수 상태인 거예요. 제가 잘못했던 건 아니겠지만 일단 결국은 제가 잘못도 있잖아요. 안 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여기는 지금 내가 얼마를 무너져야 될지를 몰라요. 안 준 돈도 있을 뿐더러 누수 사건에 대해서 결국 내한테 책임이 오면 그 돈도 장난 아니고 그리고 지금 얘랑 있는 이곳은 원래 가게를 하려고 했다가 하지도 못하고 한 6개월 빈채에 있다가 6개월 정도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어릴 때부터 애한테 보여준 게 애 눈에 익어서 그런지 집을 큰 데 있다 너무 작은 데 와 놓으니까 이삿짐 센터 사장님도 자기는 돈 받고 정리해 주려고 왔는데 올 때는 짐 막 넣었어. 뭐 끝났나 싶으면 제가 막 꺼내고 계속 짐을 넣었는데 딱 왔는데 정리해 줄 수가 없으니까 참 여기 왜 이사 왔는지 모르겠는데 2개월이 걸리든 3개월이 걸리든 천천히 정리하고 주세요. 저희 박스 많아요.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을 정리하려면 너무 힘든데 어떻게 어떻게 겨우겨우 정리해 놓으면 이 남자는 다 뒤집어 놓는 거야. 다 뒤집어 놓는 거야. 그냥 지는 게 아니고 못 찾을 정도로 뒤집어 놓고 다 찍어서 내가 그런다고. 그럼 나와야 돼. 그 집에서도 어느 집이요. 지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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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는 지금 일단 달세는 주고 억지로 억지로 있거든요. 근데 한 군데는 지금 물어줘야 될 상황이고 천만 원이 될지 이천만 원 될지 돈 없지 근데 아예. 근데 여기는 달세 내가 하면서 살고는 있어요. 여기가 엉망인 거지 집이. 왜냐하면 내가 애 맡겨 가면서 진짜 치웠거든요. 근데 애가 똑같은 거야. 박스 밟고 다 쏟아버리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불러서라도 치워. 치우면 똑같이 하면. 안 치워봤잖아. 아니요. 제가 치웠어요. 치웠어요? 치워서 집 대출도 하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때까지 돈을 제대로 안 준 게 있기 때문에 가고 난 뒤에 다대포의 친구하고 여기 친구하고 계속 맡기면서 솔직히 이세모 형만은 돈 쓸만큼 다 썼을 거야. 내가. 그 맡기면서도 뭐 다 사주고 뭐 하고 했으니까. 겨우겨우 치워가지고 거의 다 돼가는 과정에서 일단 대출하고 쉬어야 어때 이랬는데 박스는 박스대로 지워받고 플라스틱 박스 이런 건 다 쏟아붓고 그러면서 더 심해지는 거지. 근데 결국은 가게 만든다고 거기조차도 걔 똑같이 하는 거야. 저도 잘못하는 거 있겠지만 이게 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보아우 그게 있어서 그런 건지 감당이. 근데 딴짓 가면 또 정리 잘해. 엄마 말은 진짜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감당이 안 돼 지금 언니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애기도 자기가 뭐 사실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드라우마들이. 근데 사실은 애의 탓을 할 건 못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애의 탓할 건 못 된다. 못 되기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뭐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도 굉장히 예민한 애예요. 애가 예민한 애야. 그리고 사회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사실은 안으로 움츠려 들 겁니다. 지금 성격이 그래요. 안 그래도 어릴 때 그냥 돈 좀 있을 때 어릴 때 그냥 연기 학원이라도 보낼까 이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자꾸 애가 자꾸 성격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아빠가 헤어질 때 소리 쓰기 전에 짐 싸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다섯 살 때 혹시 쉬운 무슨 일이냐고. 그때부터 트라우마 생긴 거예요. 아빠가 가면서 말이라도 내가 조금 멀리 가서 일을 하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볼 수도 있다라든가 한동안 못 볼 수도 있다가 말이라도 하고 그때부터 애는 트라우마 생겨요. 그러한 부분들은 엄마 아빠가 만든 거야. 엄마 아빠가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이에 이런 거를 잡지 않으면 언니는 나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아까도 언니가 그냥 하소연하듯이 얘기했던 부분들 보낼 거 내가 데리고 와서 이런나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보냈으면 더 엉망이지. 그러나 그런 생각 들잖아. 근데 아빠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내 말은 진짜 누가 봐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모들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아니 정말 힘들겠다. 어릴 때 안 그랬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변했고 힘들겠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지. 자 아빠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분의 아들이잖아요. 그 둘 사이에서 낳았지. 그러면 이 아이가 아빠를 당겠습니까? 안 당겠습니까? 참죠. 그 DNA 어디 안 가지 유전자. 맞죠?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거야. 근데 이 남편분도 남편분 위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남편분 위로도 개판 오븐전이야. 개판 오븐전이야. 그러면 조상 대대로 무언가가 이런 기운이 남자들한테 내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남편 쪽 집 그러니까 애들 아빠 쪽으로는 여자들만 개고생해. 근데 못 버텨요. 여자들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돼.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돼요. 못 버텨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무언가의 기운에서 오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었어야 해요. 언니가 풀었어야 하고 하고 아이 같은 경우는 남편 신랑 쪽에서 받는 것도 많지만 얘가 갖고 있는 남친 사실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모르는데 사주 자체가 예사롭진 않아요. 예사롭진 않아서 언니가 혼자서 키워내기는 분명히 힘든 부분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빨라. 머리가 빠른데 계산도 있어. 이 아이가. 그러면 어른을 대할 때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엄마한테 무언가를 하고 지가 개팍하게 하고 뭐 하는데도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또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나는 조상의 영향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언니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거는 아이를 조금 빌어내든지 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 못 들어보셨어? 네. 옛날에 한번 어떠셨나요? 예를 들면은 아드님은 가면 가지고 사실은 지금 8살인데 더 심해지거든. 심해지면은 이제 머리가 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는 이제 맞짱 뜨는 거지. 지금도 맞짱 뜨는데. 맞잖아요.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리고 남자애가 남자애지. 남자애가 가면 가지고 등치도 커질 것이고 나는 잘 키우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내 성격이 정말 예민하기도 하고. 근데 똑똑해. 똑똑해. 잘만 빌어서 잘만 가면은 이 아이는 되는데 엄마가 그걸 하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무당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아이 사주를 팔아라. 뭐 빌어봐라. 멍다리를 좀 올려봐라.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게 조금은 필요한 아이.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가 가르쳐서 키우기는 힘이 드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거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아이를 조금 맡아서 조금 눌러가면서 키워야 되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한결이 나아질 겁니다. 지금보다는. 그러면... 그럼...